네, 저희 협동조합화는 일상을 특별하게 하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기회 제공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로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인큐베이팅이자 문화기획사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기회 제공을 통해 이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전공자는 한 명도 없고 축제가 좋아가지고 축제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축제를 직접 기획해보자고 하는 니즈로 뭉쳐가지고 조합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인큐베이팅 사업을 3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고 오프너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기획들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외에 성장판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스터디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만의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주고요. 판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협동조합판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들어와서 현장 실제로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까지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치창업의 기회를 연결해주고 있는 사업들 하고요. 요즘은 이러한 류의 인큐베이팅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 관련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최대한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R&D 사업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한테 비용을 주고 저희가 친환경 소재를 보내며 그 소재를 분석해줘서 제일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목재를 가지고 부스를 만들고 있고 부스 외에도 프리마켓 부스부터 목재 파티션, 목재 배너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간 구성을 하면서 축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축제들이 환경 페스티벌, 지구사회 같은 것들이나 저희가 춘천 사회적 경제 한마당 같은 것들 강원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과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저희의 부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구조인 것 같아요. 교통조합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1인 1표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실제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팀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원활하게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알기는 애매하지만 최대한 그 구조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간회와 총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층짜리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예요. 1층에는 저희 기획적 레퍼런스들이 쌓일 수 있는 공간 1층에는 전시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할 수 있고 스터디도 할 수 있는 저희 조합원들이 원하는 기획들을 할 수 있는 저희 기획적 실현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갖고 2층은 저희 사무실을 쓰고 3층은 제가 거주하는 3층짜리 건물주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만의 공간 저희가 그 활동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내는 것들이 앞으로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원활하게 수평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만들고 조직 문화 통화 안에서 저희 조합원들의 개인적 역량들을 끌어낼 수 있는 성과 관리까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춘천, 강원도를 넘어서서 전국에서까지도 협동조합 환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내고 그렇게 브랜딩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